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영문학과 7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선생님의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6 밸런티어링 언어메리칸 트래디션 125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6 밸런티어링 언어메리칸 트래디션 125쪽 첫째 줄입니다 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What은 뭐뭐인 것, nothing which의 뜻이죠 Get은 없다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우리는 우리가 준 것에 의하여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2차 세계대전은 승리를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위스턴 처출이 했던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Who gives bloo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피를 주는 사람, 즉 헌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Who leads boy scout troop 트루프는 부대죠 누가 boy scout 부대를 이끄는가 Who sings carols in hospitals during the holidays 휴일 동안 병원에서 캐롤송을 불러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Who put out fires and rescue people in medical emergency medical emergency 라는 것은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 응급 상황 시 불을 끄고 pull out fires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는, rescue 구조하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They are volunteers, 그들은 자원봉사가들이다 volunteer, 자원봉사가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Just about everyone at one time or another At one time or another는 한 번쯤은 이란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Has been a volunteer, 자원봉사가 여왔다 자, 문장의 주어가 everyone입니다 자, every each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삼신 단수 현재 해즈를 동사로 썼었습니다 On any given day, 언제든 자, millions of Americans, 자, million의 애수부터 쓰니까 수백만이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Give their time and talent,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줍니다 자, 탤런트 재능이죠 자, 투 앞에 인워도 생략되어 있죠 투 부정사의 부사정영법, 그 중에 목정영법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자, benefit는 1업계하다, 혜택, 이익이라는 뜻이고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입니다 스루는 뭐뭐를 통하여 자, 스루 벌런티어 서비스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의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줍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Federal 연방의 스타디스틱 통계입니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자면 In a typical year 보통 전형적인 해외는 About one piece of American population 미국 인구의 5분의 1 그 뒤에 나온 말이 동격이죠 More than 62 million people 6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브 as volunteers 자원봉사가로서 봉사합니다 서브 as 뭐뭐로서 봉사하다 as는 뭐뭐로서죠 여기서 About one piece of the American population과 More than 62 million people은 동격입니다 의미상 전체 미국 인구의 5분의 1 즉 6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서브에 S를 뺀 서브를 썼다는 거죠 They contribute more than 8 billion hours of service to local and national group 그들은 지역과 국가 그룹에 80억 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기부합니다 Contribute 기부하다 기여하다 자 8 billion은 80억이죠 자 2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which is가 나와야 하는데 which is가 생략되고 곧바로 valued가 나온 겁니다 value라는 거는 가치있게 평가하다는 뜻이죠 conservatively 하면은 보수적으로 줄잡아라는 뜻입니다 valued conservatively at 173 billion dollars 그런데 그 것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80억 이상의 시간이죠 80억 이상의 서비스 봉사 시간은 줄잡아서 173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루츠 자원봉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메리칸 미국인들이 have been banding together 자 밴드 together 무리지어다니다 무리지어 다녀왔습니다 have been 현재완료 been ing 진행형 그래서 have been ing 쓰면은 현재완료 진행형 뭐뭐해 오고 있는 중이다 미국인들이 함께 무리지어 다녀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생략되어 있죠 뭐뭐하기 위하여 자 in order to help one another since colonial time 자 colonial은 식민지 의라는 뜻입니다 식민지 시대 이래로 since는 뭐뭐 이래로 식민지 시대 이래로 서로서로 돕기 위하여 미국인들은 무리지어 다녀오고 있는 중입니다 the settlers 정착민들이죠 of a new American colony 새로운 미국 식민지의 정착자들은 had the same priority survival 똑같은 우선순위 생존이라고 하는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riority라는 건 우선순위죠 여기서 이 colon이 바로 앞에 나오는 the same priority를 부연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국 식민지 정착자들은 똑같은 우선순위 즉 생존이라는 똑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cooperation frequently man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cooperation 협력이죠 frequently 자주 협력은 자주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협력하면 살고 협력 안 하면 죽고 협력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neighboring farmers 이웃하는 농부들이 combined effort 노력을 결합했습니다 combined 결합하다 뭐하기 위하여 to clear land clear는 개관하다죠 땅을 개관하기 위하여 to build houses and bands 집과 헛간을 만들기 위하여 빌드 앞에 to 생략되어 있죠 반즈는 헛간입니다 to harvest and crops harvest 수확하다 crop은 농작물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하여 to build house 2부 정사가 3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2만 남기고 두 번째 2, 세 번째 2 다 생략되어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이웃하는 농부들은 땅을 개관하기 위하여 집과 헛간을 만들기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하여 노력을 결합했습니다 church building were built by volunteers 교회 건물들이 자원봉사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be built는 수동태인데요 비 동사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거 능동태 문장으로 전환하면 volunteers build church buildings 이렇게 문장 전환될 수 있습니다 레코드 기록 people of는 뭐뭐수로 가득 찼다 reference to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 언급입니다 escape라는 거는 여기서 땅, 토지의 뜻이죠 town records, 마을 기록들은 are full of reference to donation of land, estate and money 땅과 토지와 돈의 기부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all 다음에는 위치워가 생략이 되어 있죠 voluntary는 자발적으로 all given voluntarily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주어졌고 so that 그 결과 each community 각각의 사회는 could have its own place of worship 그 자체의 예배 장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its own 그 자체의 worship은 경배, 예배라는 뜻이죠 여러분 전쟁을 나타낸 단어 war에다가 ship을 붙여서 worship이라고 하면 전투함이 되고요 본문에 나온 단어 worship을 쓰면 worship을 쓰면 예배, 경배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praise and worship이라는 거는 찬양과 경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as the first small cities were erected as 뭐뭐 하면서 erect는 세우단 뜻이죠 처음 작은 도시들이 세워지면서 new method, 새로운 방법들 뭐에 대한 of voluntary action 자원봉사 활동이죠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방법들이 evolved, 진화되었습니다 발전되었습니다 early street writing 초기 가로등은 was a shared responsibility of series 시민들의 공유된 책임이었습니다 shared는 뒤에 나오는 responsibility를 꾸며주고 있고요 of series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responsibility를 꾸며줍니다 후이하는 series는 꾸며주고 있죠 take turn이라는 거는 교대로 뭐뭐하다라는 뜻이고요 hang lantern이라는 거는 등을 매달다 이런 뜻입니다 at their front gate 그들의 앞문에 이런 뜻이죠 초기 가로등은 그들의 앞문에 교대로 등을 매달곤 했던 그러한 시민들의 공유된 책임이었습니다 sunday school was started 주일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sunday school이라는 건 주일 학교입니다 so that 뭐뭐하기 위하여 poor children working at job for six days a week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a week는 일주일마다 이 말이죠 어는 for의 뜻입니다 일주일마다 6일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난한 어린 아이들이 could be taught to read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e taught to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배우게 되단 뜻입니다 teach의 과거부사 taught를 이용해서 수동 테스트는 뜻이 바뀌죠 be taught to read 라는 거는 읽는 법을 배우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on their single day of using the bible day of 는 쉬는 날이죠 구체적으로 주일이죠 성경책을 이용하여 using the bible 성경책을 이용하여 그들의 하루 쉬는 날에 일주일에 6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26쪽에 16번째 줄입니다 as early as the 1600 1600년대 초기에 colonist 식민지 사람들이 established 설립했습니다 뭐를 시리즌 파이어 브리게이드 시민 소방대를 설립했습니다 브리게이드라는 거는 소방서 여단 연대 단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to combat 싸우기 위하여 combat 싸우다 이러 이러 이러한 장소에서 화재와 싸우기 위하여 1600년대 초기에 식민지 사람들은 보스톤에서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뉴 암스트르담 나중에 뉴욕이 되는 뉴 암스트르담에서 화재와 싸우기 위하여 시민 소방대를 설립했습니다 앤 1736 1736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포멀리 공식적으로 organized 조직 했습니다 자 organized 조직 필라델피아에서 volunteer fire company 필라델피아의 자원봉사 화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칸 consist もの 수로 구성된 자 요기 consist of 이아는 컴패니 꾸며지고 있죠 30 volunteers 30명의 자원봉사가 수리 후 이아는 봐론테이어를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킵이라는 것은 장비를 갖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킵 원셀프 위드는 스스로 뭐뭐로 장비를 갖추다 라는 뜻입니다 레러 버킷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된 양동이죠 가죽으로 된 양동이 자루 그리고 바구니로 스스로 장비를 갖춘 30명의 자원봉사가로 이루어진 필라델피아 자원봉사 화재회사를 1736년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공식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6 Volunteering on American Tradition 126쪽 21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6 Volunteering on American Tradition Persist는 지속화된 뜻이죠 모하던 70% 이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 뒤에 나온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irefighters라는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70% 이상이라는 이 주어를 복수 취급해서 동사 R을 썼다는 거죠 미국 내에 소방수 70% 이상이 Our Volunteers 자원봉사가들이다 부분을 나타내는 없고 All이나 None이나 Part나 Half나 Most나 분수나 %나 The Last나 The Majority 같은 말이 나오고 Of 뒤에 단수명사를 쓰면은 뒤에 단수동사를 씁니다 예를 들면 The Last of the Bread was eaten by Strayed Dog 빵의 나머지 부분은 길 잃은 개에 의해서 먹혀졌다 이때 문장의 주어인 The Last를 단수 취급하고 Was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죠 왜요? Of 뒤에 The Bread라는 단수명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없고 예를 들면 All, None, Part, Half, Most, 분수, Percent, The Last, The Majority 이런 말들이 나오고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은 그때는 복수동사를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The Last of the Strong are watching 풋볼 게임 학생들 나머지들이 풋볼 게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아까 The Last는 단수 취급했죠 왜? Of 뒤에 The Bread라는 단수명사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쓰이는 The Last는 복수 취급합니다 왜요? Of 뒤에 복수명사 The Strength가 나왔으니까 동사 R을 썼다는 거지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즉, 부분을 나타내는 없고가 Of 뒤에 어떤 명사를 수반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 억구를 단수 취급할 수 있고 복수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 Last of the Apple is written 사과의 나머지가 썩었다 이때 The Last를 단수 취급해가지고 동사 Ease를 썼다는 거죠 이유는 Of 뒤에 단수명사 The Apple이 나왔기 때문이죠 The Last가 복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Of 뒤에 The Apples 같은 복수명사가 나올 때 The Last of the Apple is R. 그렇듯 사과들 중에 나머지는 썩었다 R을 썼다는 거죠 Each of the Balls 각각의 공들은 Had some famous players autograph on it 그 위에 유명한 선수의 사인을 가지고 있다 Each나 Every는 단수 취급하니까 설령 오브드의 복수명사가 나왔더라도 Each, Every가 주어가 될 때는 단수동사 Heads를 쓰는 게 맞다 단수동사를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126쪽 21번째 줄입니다 The Concept 그 개념이 quickly 빠르게 spread throughout the colony throughout은 뭐뭐를 통하였죠 식민지를 통해서 그 개념이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spread, spread, spread 현재, 과거, 과거문사가 다 똑같은 형태죠 And persist today 그리고 그 개념이 오늘날까지 지속됩니다 persist, 지속되다 When, 바로 그때 즉 오늘날에는 More than 70% of the firefighters in the US 미국 내 소방관 70% 이상이 아,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 More than 70% 다음에 오브를 쓰고요 오브 뒤에 복수명사 썼기 때문에 복수동사 취급해서 아를 쓰는 겁니다 예심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억구 All, None, Part, Half, Most, 분수, Percent, The Last, The Modernity 이런 말 나오고 오브 뒤에 단수명사 쓰면 부분 억구를 단수명사 취급해서 동사도 단수동사를 씁니다 여기서 The Last가 단수인 이유는 오브 뒤에 The Bread라는 단수명사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The Last of The Bread was eaten by a straight up 그 빵의 나머지는 길 잃어버린 개에 의해서 먹겨졌다 워즈라는 단수동사 쓴 이유는 오브 뒤에 The Bread라는 단수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The Last라는 부분 억구를 단수명사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워즈를 쓴 거죠 워즈를 쓰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부분을 나타내는 억구 올이나, 넌이나, 파트나, 하프나, 모스트나, 분수나, 퍼센트나 The Last나, The Modernity 뒤에 오브를 쓰고 복수명사를 쓴다면 그때는 부분 억구를 복수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동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 Last of The Student 학생들 중에 나머지는 Are watching the football game football game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때 The Last는 복수명사가 되는데요 이유는 오브 뒤에 The Student라는 복수명사가 쫓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휘를 먼저 보겠습니다 Boost, 증가시키다, 활성화시키다 Life span은 수명입니다 Depression, 우울증 Benefit, 혜택 Mutual은 상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Volunteering can make you happier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5형식 문장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비교급, happier가 남아있네요 자원봉사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Help you live long어 당신이 더 오래 살도록 도와줍니다 Doing good for others 남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은 Boost your mental health 당신의 정신 건강을 증가시켜줍니다 활성화시킵니다 And increase your life span 그리고 당신의 수명 라이프 스팬 당신의 수명을 증가시켜줍니다 Volunteers usually have lower rate of depression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낮은 비율의 우울증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울증 비율이 낮습니다 Better health,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요 Reduction in the chance of dying within next 7 years 차후 7년 이내에 죽을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So 그러니까 Go out 밖에 나가서 And volunteer 자원봉사하세요 The benefits are mutual 그러한 혜택은 상호적입니다 Mutual 하면 상호적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Shaping history and culture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기 Three and a half centuries later 자 1 century가 1세기 즉 100년이니까 여기서는 350년이 되겠네요 350년 후에 Volunteerism 자원봉사활동이 Underized American Society 미국 사회의 기절을 이루게 됩니다 Underized 기절을 이루다 기저가 되다 이런 뜻이죠 자 volunteering 자원봉사라는 것은 Because it is so pervasive Pervasive는 광범위 아니죠 자원봉사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 콤마와 콤마 사이에 주어동사 절이 들어갔죠 삽입절입니다 자 이 시간을 키우는 것은 당연히 volunteering 자원봉사죠 자 그것 즉 자원봉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자원봉사는 Open go unrecognized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주 오픈 자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go unrecognized 는 인정 못 받다 이 말인데 앞에 오픈이 들어갔으니까 자원봉사가 자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Most American Probably never consider the lot of volunteerism in their day-to-day lives 자 day-to-day lives 라는 건 일상생활이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원봉사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Probably는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American volunteer not because of but because of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이런 뜻이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컴패션 강요고요 프로핏은 이익입니다 미국인들이 강요나 이익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need라는 거는 필요죠 그 필요를 satisfy 충족시키는 meet는 충족시키다 satisfy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와 책임 때문에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 그는 추구하다 그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volunteers themselves open underestimate impact of their work 자원봉사가들은 그들 일의 영향을 자주 과소평가합니다 자 이 themselves 가 가르치는 건 volunteers인데 themselves 가 생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되겠습니다 underestimate 라는 거는 과소평가하다는 뜻이고요 impact는 영향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it also seems that most historian overlook the magnitude scope and diversity of contribution 자 또한 대절 이하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overlook 간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모를 자 magnitude 규모 scope 는 범위 diversity 는 다양성 이죠 기부의 규모와 범위와 다양성을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간과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요 문장은 most historian also seem to have overlooked 블라블라블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made는 contributions 를 꾸며주고 있죠 누구에게 만들어진 to us history and society by volunteers 자원봉사가들에 의하여 by volunteers 자원봉사가들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와 사회에 만들어진 그러한 기부의 규모와 범위와 다양성을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간과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큐믈러티브 축적하는 누적하는 이펙트는 효과입니다 countless 수많은 이란 뜻이구요 자 make it apparent it은 가짜 목적어 that은 진짜 목적어 apparent 분명한 이란 뜻의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가 쓰인 것입니다 자 aspect 측면 그리고 have been shaped 는 형성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 입니다 have been pp however 그러나 the cumulative effect of countless voluntary action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의 누적 효과는 make it apparent that 대체리아를 분명하게 해왔다 many aspects of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미국 역사와 문화의 많은 측면들이 have been shaped by volunteers 자원봉사가 의해서 형성되어져 왔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왔다 즉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의 누적 효과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많은 측면이 자원봉사가 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라는 뜻 입니다 the role of volunteers in the US 미국 내의 자원봉사가 들의 역할은 has always been that of pioneers 파이언 개척자들 이죠 개척자들의 역할이 왔습니다 자 대시 가르치는 건 앞에 나온 더 role 이죠 자 to recognize 가 형용사조 용법인데요 파이언 이즈을 꾸며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to provide 가 투부정사 형용사조 용법으로서 파이언 이즈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두 개 투부정사가 명사 파이언 이즈을 꾸며주는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레코노나이즈 인식하다 significant 중요한 이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라는 건 해결하다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 내의의 자원봉사가의 역할 the law of volunteers 미국 내의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항상 개척자들의 역할이 왔는데 어떤 개척자들 중요한 문제 significant issues 중요한 문제와 요구를 잘 인식하는 개척자들이죠 뭐하기 전에 people government or other institutions do 정부와 다른 기관들이 인식하기 전에 두가 가르치는 걸 레코노나이즈 인식하다 또 provide service to address those needs 그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 그중에 목적용법이죠 투합해 이러도 생략되어 있죠 그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정부와 다른 기관이 인식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와 요구를 인식하는 그러한 개척자들의 역할 이어 왔다 자 미국 내의 자원봉사과의 역할은 정부와 다른 기관들이 인식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와 요구를 인식하는 개척자들의 역할 이어 왔고 그러한 요구를 대처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척자들의 역할 이어 왔다 라는 뜻입니다 이벌빙 자원봉사는 인구통계와 가족구성 고용형태 그리고 경제학의 변화 에 의하여 항상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 입니다 영어과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6 볼론티어링 언어메리칸 트래디션 128쪽 8번째 줄부터 입니다 레슨6 볼론티어링 언어메리칸 트래디션 128쪽의 8번째 줄입니다 예를 들자면 워크포스는 노동력이죠 노동력에 있어서 지금은 남녀가 동일한 숫자인 상태로 많은 미국 회사들이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설립해왔습니다 establish 설립하다 corporate는 기업의 이런 뜻이죠 encouraging 자 이거 원래 문장은 as they encouraged 됩니다 물론 they가 뜻하는 것은 many US companies 가 되겠죠 많은 미국 회사들이 their employees to volunteer 그들의 종업원에게 자원봉사 하도록 촉구 하면서 buy ing 함으로써 buy offering release time release time 자유 시간 입니다 range from a to b range 이하는 타임에 꾸며지고 있죠 a에서 b까지 범위를 이루는 이란 뜻이죠 ranging from a few hours a week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부터 two years sabbatical sabbatical 하면 안식이래 이런 뜻입니다 sabbatical가 안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부터 1년간의 안식기간까지 범위를 이루는 자유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자원봉사하라고 촉구하면서 노동력에 있어서 남녀의 수가 동일한 상태로 많은 미국 회사들이 회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설립해 왔습니다 자 어휘와 문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드 목적어 형용사 또는 분사 쓰면은 뭐뭐가 뭐뭐한 채로 부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people over 60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constitute 구성하다는 뜻이고요 portion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senior citizen 하면 노인들이죠 lower는 낮추다 age requirement는 연령 요건입니다 attract는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sub 섬기다 모시다는 뜻이고 octogenarian이 80세입니다 and beyond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octogenarians and beyond라는 것은 80대와 그 이상의 노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and with people over 60 constituiting the fastest growing portion of the population 인구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구성한 채로 some US volunteer organization for senior citizen 노인들을 위한 몇몇 미국 자원봉사 조직체들은 respond, have respond 응답해 왔습니다 by lowering their age requirement 그들의 연령 요건을 낮춤으로서 응답해 왔습니다 attracting 끌어들이면서 active American in their 50s and 60s to serve the increasing number of octogenarians and beyond 활동적인 50대 60대 미국인들로 하여금 증가하는 숫자의 80대와 그 이상의 노인들을 섬기도록 끌어들이면서 attracting 끌어들이면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구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구성한 채로 몇몇 미국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조직체는 연령 요건, 그들의 연령 요건을 낮춤으로써 응답해 왔습니다 디 익스플로시브 라이즈 폭발적인 증가죠 익스플로시브 폭발적인 월드 와이드 웹의 폭발적인 증가는 해즈 체인지드 에브리원즈 라이브즈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 놨습니다 라이즈가 문장의 주어니까요 동사는 해즈를 썼습니다 and affected volunteering to 또한 자원봉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affect는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주다죠 had changed, had affected 서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죠 first, 우선 it should be noted 주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노트는 주목하다 how important volunteers were 얼마나 자원봉사가들이 중요했는지 음사도하기 주어동사가 간접 의무문으로 나와있는 형태입니다 e-war와 뒤에 나오는 e-ar가 병렬구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지 무엇에 to the development of the web itself itself는 그 자체 제기대명사 강조원법이죠 생략 가능합니다 웹 그 자체의 발전에 얼마나 자원봉사가들이 중요했었고 또 여전히 중요한지 주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open source programmer라던가 online host host는 사회자죠 프로그램 사회자 and countless unfaid blogger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이 all contributing to this global exchange forum 이 전 세계적인 교환 토론회에 기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럼이라는 거는 토론회, 토론회장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web also facilitated virtual volunteering 자, virtual 하면 가상의 이런 뜻이죠 web이 또한 가상 자원봉사를 촉진시켰습니다 facilitate, 촉진시키다 facilitation, 촉진이죠 facilitator는 촉매제, 촉진자라는 뜻입니다 in which, 그 가상 자원봉사 속에서 someone located anywhere in the world at whatever time they choose 자, 이 세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어떤 사람이 그들이 선택한 어느 시간에든 can provide online service online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세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든 그들이 선택한 어느 시간에 그들이 online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의 자원봉사를 web이 또한 촉진시켰습니다 This can be anything from A to B 이것은 A에서 B까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자,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 여기서 This가 가르치는 거는 Virtual volunteering, 가상의 자원봉사입니다 Edit, 편집하다 Translate, 번역하다 Give technical assistance는 기술적인 지원을 주다 멘토는 지도하다는 뜻입니다 Beer라는 거는 라틴어인데요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A에서 B까지 Editing Report, 보고서를 편집하는 것으로부터 To Translating Document, 문서를 번역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고 But also 또한 Giving technical assistance 기술적인 지원을 주거나 Mentoring young people via email and internet phone call 이메일과 인터넷 폰콜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Technological Convergence Convergence 융합이죠 과학기술 융합은 Head on impact on volunteering procedure 2 자원봉사 절차에 또한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Have one impact on 이라는 거는 어디어디에 영향을 주다 Procedure는 과정 절차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은 Outline, 허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Micro volunteering procedure 작은 자원봉사 절차들을 스마트폰이 허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In which, 그러한 절차 속에서 Someone can do small tasks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In a few minutes 단지 몇 분 내에 Coordinated 조정된 Through internet call이죠 인터넷 콜은 인터넷 전화입니다 Coordinate 조직화하다 Coordination 조직화입니다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Through internet calls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몇 분 안에 작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Micro volunteering procedure 작은 자원봉사 절차들을 스마트폰이 허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Looking toward the future 미래를 향하여 Toward the future 미래를 향하여 생각해보면 바라보면 It seems safe to predict that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고요 To predict that이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여기서 death은 predict의 목적어에 진하지 않아요 The cause 대의명분입니다 Served by American volunteers 이 served가 앞에 나온 Codes를 꾸며주고 있죠 미국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served 기여하게 된 그러한 대의명분이 Will continue to change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이다 The presence and commitment of volunteers Will not Not 뒤에는 체인지가 생략되어 있죠 Presence는 존재고요 Commitment는 헌신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존재와 헌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입니다 이승 가주어 To predict that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Not a but b 구문 설명입니다 Not a but b 한국말로 바꾸면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a와 b는 같은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Not 뒤에 because of 가 나왔다면 But 뒤에도 because of 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American volunteer 미국인들이 자원봉사합니다 Not because of conversion or profit 강제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of need and responsibility for meeting that need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와 책임감 때문에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미트라는 것은 여기서 satisfy 충족시키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need라는 것은 필요라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완료부정사 to have pp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맥이나 의미상 시제가 정해지는 경우에 부정사의 단순형과 완료형으로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단순 부정사 또는 완료부정사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죠 단순 부정사 to 더하기 동사 원형은 주절의 시제와 중속절의 시제가 서로 동일한 시제 또는 그 이후의 시제를 나타내며 완료부정사 to have pp는 즉, to have 과거분사는 수로 동사보다 이전의 시제를 나타냅니다 이제의 시제죠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most historians also seem to have overlooked the magnitude scope and diversity of contributions 이 문장을 바꾸면 it seems that most historians overlook the magnitude scope and diversity of contributions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왜요? 자 seem to 부정사가 현재지만 to have overlook to는 완료부정사입니다 완료부정사가 나왔다는 것은 주절의 시제인 seems와 종속절의 시제인 오버룩2가 서로 이질 시제다 서로 다르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 시제와 뒤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to have pp라는 완료부정사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 또한 공로의 규모와 범위 다양성을 간과해왔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 간과했던 거는 과거지만 지금 그렇게 보인다 seems는 현재죠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to have pp to have 과거 문사라는 완료부정사로 문장을 만듭니다 자 완료부정사 추가 예문입니다 he seems to be happy 그 남자가 행복해 보인다 to 더하기 동서언형 이거 단순 부정사죠 it seems that he is happy 그 남자가 지금 행복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현재 지금 행복한 것도 현재 즉 앞 시제와 뒤 시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같으니까 to 더하기 동서언형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he seemed to be poor 그 남자가 가난해 보였다 자 to be라는 단순 부정사 쓴 이유는 보였다는 것도 과거 시제 그 남자가 가난했다는 것도 과거 시제 앞뒤의 시제가 서로 같네요 동일 시제니까 to 더하기 동서언형 즉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거죠 그럼 완료 부정사를 언제 쓰느냐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시제가 서로 다를 때 씁니다 예를 들면 he seems to have been great scholar 자 이 완료 부정사 언제 썼냐 바로 이겁니다 it seems that he was a great scholar 자 지금 보인다는 seems와 그 남자가 위대한 학자였다는 과거가 서로 다르죠 주절의 시제와 중속절의 시제가 서로 달라요 앞 문장의 시제와 뒷 문장의 시제가 서로 다르니까 to have been 이라는 완료 부정사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 남자가 위대한 학자였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he seems to have been ill 그 남자가 아팠었던 것처럼 보였다 자 이거는 it seems that he had been ill 의 뜻입니다 왜요? 보였다는 게 과거라면 그 남자가 아팠던 건 그거보다 더 오래된 대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had been을 쓴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주절은 과거 종속절은 대과거 앞뒤의 시제가 서로 달라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달라요 그럴 때는 to have been pp라는 완료 부정사로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네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6 벌런티어링 언어메리칸 트래디션 자 a번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with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to complete the summary of the main text 자 본문의 요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세요 벌런티어링 언어메리칸 트래디션 자원봉사학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왼쪽은 과거구요 오른쪽은 현재입니다 자 과거 먼저 보겠습니다 During colonial times 이 식민지 기간 동안에 즉, colonial 식민지의 Americans helped one another 미국인들이 서로서로 도왔습니다 Because of the same priority survival 자, priority 우선순위죠 생존이라는 survival 생존이라는 똑같은 우선순위 때문에 식민지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서로서로 도왔습니다 As early as the 1600s 1600년대 초기에 Colonist 식민지 사람들이 From Cities and Fire Brigades 자 시민 소방대를 형성했습니다 어디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보스톤과 필라델피아와 New Amsterdam 같은 그런 지역에 1600년대 초기에 식민지 사람들이 시민 소방대를 형성했습니다 From 형성하다 Citizen Fire Brigades라는 것은 시민 소방대죠 In 1736, 1736년에 Volunteer Fire Company was Formally set up by 벤자민 프랭클린 자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하여 저원봉사 화재 회사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Formally 공식적으로 Set up 설립되다 자 이제 현지입니다 More than 70% of firefighters in the US 미국에 있는 소방관의 70% 이상이 Our volunteers 자원봉사가들이다 The rise of world wide web 인터넷의 성장 증가가 Has had influence on volunteering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People who participate in virtual volunteering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참가하다는 뜻이죠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Virtual volunteering이라는 것은 가상 자원봉사입니다 가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Can offer their service online 그들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Smartphone enable people to participate in Micro volunteering 자, Micro volunteering이라는 것은 작은 자원봉사죠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작은 자원봉사에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게 허락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6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B번입니다 Read the main text again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라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리고 질문들에 대답하라 자, 1번입니다 Because of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over 60 자, people over 60라는 것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이죠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증가하는 숫자 때문에 네 Some US volunteer organization for senior citizens 자, senior citizens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어떤 미국 자원봉사 조직체들은 Have lower their age requirement 그렇죠, 그들의 나이 연령대를 낮췄습니다 나이 연령대 요구사항을 낮췄다 이 말이죠 따라서 B번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Read each statement 각각의 언급을 읽어보아라 And choose T True or F False 맞으면 T를 선택하고 틀리면 F를 선택하라 A번입니다 Volunteering can be observed in almost every aspect of American's lives Aspect 측면입니다 자원봉사는 미국인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A번 정답은 T입니다 B번 American volunteers American volunteers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Because 왜냐면 They recognize the need of others Need는 요구, 수요사항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인식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자원봉사합니다 자, B번은 T 맞는 말입니다 C번 American tend to think 자,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Have a tendance to의 뜻이죠 미국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y are volunteering 그들의 자원봉사가 Is something exceptional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Exception 특별한 예외적인 이라는 뜻이죠 자, 그들의 자원봉사가 좀 예외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미국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C번 정답은 F가 정답입니다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What I mentioned 무엇이 언급되는가 As the motivation for Americans volunteering in the main text 본문에서 자원봉사하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 동기로써 언급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motivates you to volunteer 자, motivate 동기를 주다 무엇이 당신에게 자원봉사하게 동기를 주는가 Compare your motivation with those of Americans 당신의 동기들을 미국인들의 동기들과 비교해 보세요 자, 6과의 After You Read C번입니다 Read the doctor's report of awesome research 자, 어떤 연구에 대한 Of awesome research 어떤 연구에 대한 자, 의사의 보고서를 읽어보아라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리고 질문들의 대답을 하라 자, volunteering can make you happier 자, 자원봉사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You라는 목적어 뒤에 나오는 happier 형용사는 목적격 보호로써 쓰였습니다 And help you live longer 그리고 자원봉사는 당신이 더 오래 살게 도와줍니다 Doing good for others 자, 남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은 Boost your mental health 당신의 정신 건강을 증가시켜줍니다 Boost 증가시켜주다 And increase your lifespan 자, lifespan 수명이죠 당신의 수명을 더 증가시켜줍니다 Volunteers usually have lower rate of depression 자, rate는 비율이죠 Rate of depression 이라는 우울증 비율입니다 자원봉사의 아들은 주로 더 낮은 우울증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Better health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요 And reduction in the chances of dying within next 7 years 차후 7년 이내에 사망할 기회가 더 감소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비율이 낮고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차후 7년 내에 사망할 기회가 더 적어진다 이런 뜻이죠 So, 그러니까 go out 밖에 나가라 And volunteer 자원봉사하라 The benefits are mutual 혜택은 상호적인 것이다 Mutual하면 상호적인 이란 뜻입니다 1번 According to the doctor 의사에 따르자면 What are the benefits of volunteering? 자원봉사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Volunteering can make you happier and help you live longer 자원봉사하는 것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당신이 더 오래 살게 도와줍니다 2. Can you think of other benefits of volunteering? 자원봉사의 다른 혜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Discuss them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그것들을 토의해보세요 자 유과의 after you read D번입니다 Read the statement 언급된 사항을 읽어보세요 And choose which you most agree with 당신이 가장 동의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And which you most disagree with 당신이 가장 반대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Talk about two of your choice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당신의 선택한 것 두 개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Thought on volunteering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1번 People don't volunteer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time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다 2번 People who volunteer are healthier and happier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 3번 All the people are more likely to volunteer than young people 자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자원봉사를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인데 more를 집어넣어서 Be more likely to 를 쓰면은 더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이죠 4번 People volunteer 사람들이 자원봉사합니다 Because 왜냐면 They want to help others in need Others in need 라는 것은 곤궁에 초한 사람들 어려움에 초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려움에 초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봉사합니다 5번 Young people with the parents who volunteers 자원봉사하는 부모님을 가진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은 Is more likely to voluntee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더 자원봉사를 할 것 같다 부모님이 자원봉사하는 경우 아이들이 더 자원봉사 할 것 같다 이런 말이죠 6번 People volunteer to compensate for some deficiency in their lives Compensate for 라는 것은 보상하다 벌충하다 이런 뜻이고요 deficiency는 결핍입니다 사람들이 그들 삶의 결핍 어떤 결핍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다 자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고 작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자 유과의 리듬와 컬처입니다 모바일 런드리 서비스 For the homeless 자 홈리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동식 세탁 서비스입니다 베스트 메이트 최고의 짝꿍 최고의 짝꿍 베스트 메이트 베스트 메이트 베스트 메이트 이동식 세탁소 세탁소가 has rapidly expanded 빠르게 팽창해 왔습니다 자 rapidly 빠르게 expand 팽창하다 The five bands 자 이 다섯 대의 트럭으로 어디에 있는 이러이러한 지역에 있는 자 브리스베인 멜버른 사우스 이스트 빅토리아 시드니 그리고 더 골드 코스트 에 있는 다섯 대의 트럭으로 세계 최초의 이동식 세탁소가 빠르게 팽창해 왔습니다 자 런 바이 오버 270 벌런티어스 자 이텔러는 과거분사입니다 운영이 되는 이란 뜻이죠 270명 이상의 자원봉사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채로 또 커스텀 피리드 벤 커스텀 피리드 하면 주문 제작된이죠 벤은 트럭들입니다 주문 제작된 트럭들 자 뭐를 가지고 있는 위드 이하를 가지고 있는 투 커머셜 와싱 머신 자 커머셜 상업적인 와싱 머신은 세탁기죠 투 드라이어스 두 대의 건조기 두 대의 상업적인 세탁기들과 두 대의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주문 제작된 트럭들이 서비스 오버 36 로케이션 36개 이상 지역을 서비스했고 와시오버 350 로즈 로즈 로즈는 짐입니다 매주 350개 이상의 짐을 세탁합니다 데이나우 플랜 그들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투 익스팬 서비스 오스트리아 와이드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서비스를 팽창시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With the aim of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Positively connecting the community 사회를 긍정적으로 연결하고 Improving the lives of others 남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improve 향상시키다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자 리인퍼스 강화하다 Dignity 존엄입니다 By reinforcing their dignity 그들의 존엄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사회를 긍정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서비스를 팽창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Question Why didn't Nick & Lucas build a free mobile laundry in 2014? 2014 2014년에 Nick & Lucas는 왜 무료 이동 세탁소를 만들었는가 They wanted to help the homeless 그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런던이라는 거는 세탁 세탁소고요 Expand 팽창하다 Load는 짐입니다 Custom Pitted라는 거는 주문 제작된 이란 뜻입니다 Three ways to save the kiwi 여기서 더 키위는 과일 키위가 아니라 키위새입니다 Save 구하다 자 키위새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 First 첫 번째 Visit Kiwi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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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 야생생물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heaven 피난처죠 they are heavily protected from past that threaten native species past는 해충이구요 threaten은 위협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native species 토착종을 위협하는 그러한 해충으로부터 강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protect 보호하다 a lot of work 많은 일이 goes into maintaining these areas 이러한 지역을 유지하는 데 들어갑니다 maintain 유지하다 by paying the fee 요금을 내므로써 by ing 뭐뭐므로써 to visit these sanctuary 이러한 피난처를 방문하기 위한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you are supporting the good work that they do 그들이 하는 좋은 일을 당신은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support 하면은 지지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넘버 2 volunteer 자원봉사하세요 there are volunteering opportunities opportunity 기회죠 자원봉사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with the New Zealand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 trust라는 건 믿음입니다 이거는 조직체 이름이겠죠 New Zealand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 and Department of Conservation Department of Conservation 은 보존부서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원봉사할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common way volunteers are helping protect the kiwi 자 키위를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가들이 하는 흔한 방법은 is setting up trap to stop past killing kiwi 키위를 죽이는 past 해충들을 막기 위한 자 덧 올가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set up이라는 것은 설치하다 설립하다 라는 뜻이구요 trap은 덧 올가미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past는 해충들이죠 그래서 past killing kiwi 라는 것은 키위를 죽이는 해충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넘버 3 help with the kiwi health check 자 키위 건강 체크를 가지고 도움을 주세요 unique opportunity but not impossible 자 유니크 독특한 독특한 기회입니다 but 그러나 not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근데 앞에 또 not이 붙었네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not도 부정이고 임도 부정이니까 결국 possible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sanctuary 보호 구역이죠 mountain maunga tautari near cambridge waikato 자 캠브리지 waikato 근처에 있는 maunga tautari 산 보호 구역은 give people the chance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 to get a hands on experience with kiwi health 키위의 건강 체크를 가지고 실습 경험을 얻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get a hands on experience with 라는 것은 뭐뭇을 실습 경험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in exchange for 뭐뭇을 교환하여 자 뭐를 교환하여 reasonable 타당한 도네이션 기부죠 타당한 기부를 교환하여 키위의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실습 경험을 얻을 기회를 이러이러한 보호구역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question what are three ways to conserve kiwi 자 키위새를 보존하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visiting a kiwi sanctuary 자 키위 보호구역을 방문하기 두 번째 volunteering 자원봉사하기 세 번째 helping with a kiwi health check 키위 건강 체크하는 것을 도와주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생츄어리라는 것은 보호구역이구요 have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fast 해충이구요 maintain 유지하다 protect 보호하다 trap이라는 것은 덧 올감이라는 뜻이구요 in exchange for 라는 것은 뭐뭐를 교환하여 라는 뜻입니다 댄스 마라톤 미국의 댄스 마라톤 이야기입니다 댄스 마라톤 is a national wide movement 댄스 마라톤은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내셔널 와이드 전국적인 무브먼트 운동이죠 자 involving 포함하고 있는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at more than 150 schools across the country 자 across the country라는 것은 전국적으로죠 전국적으로 150개 이상의 학교에서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댄스 마라톤은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they raise money 그들은 돈을 모읍니다 raise more 자 뭘 위하여 for children's miracle network hospital in their community 자 미라클은 기적이죠 그들의 사회에 있는 자 아이 기적 네트워크 병원을 위하여 그들이 돈을 모금합니다 did just run 이러한 학생들은 run invaluable leadership 귀중한 지도자 정신을 학습합니다 invaluable 귀중한 리더십은 지도자 정신이죠 그리고 social skill 사회적인 기술을 이러한 학생들은 학습합니다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raising funds in a variety of ways in a variety of 라는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뜻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는 동안에 raising funds 기금을 모으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는 동안에 이러한 학생들은 귀중한 지도자 정신과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합니다 and interacting with children's hospital patients and family interact 상호작용하다 patient patient 환자죠 그 아이 병원의 환자들과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는 동안에 이러한 학생들은 귀중한 지도자 정신과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dear culminate 그 해는 최고점에 달아듭니다 culminate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다 with 모모를 가지고 stay on their feet 라는 거는 계속 서있다 계속하다 발을 딛다 이런 뜻입니다 수루 모모를 통하여 댄싱 춤추기와 게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연애를 통해서죠 인오더투 모모하기 위하여 셀레브레이트 경축하다 토탈 어마운트 레이스드 덫이어 할 때 덫이어는 그 해입니다 레이스드는 모금된 이란 뜻이고요 앞에 나오는 어마운트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해에 모금된 총양을 경축하기 위하여 인오더투 셀레브레이트 토탈 어마운트 레이스드 덫이어 춤과 게임과 연애를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서있게 되는 12시간에서 36시간 정도 길이의 이벤트 행사와 함께 그 해는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서있습니까 투 코트 코트는 인용하다는 뜻이죠 미션은 임무라는 뜻이고요 스테이트먼트 언급입니다 언급하다 첫 아이들 기적 네트워크 병원 댄스 마라톤의 임무 언급을 인용하자면 We dance for those who cannot those who 뭐뭐하는 사람들 춤을 출 수 없는 사람들이죠 those who cannot 우리는 춤을 출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라는 것입니다 It is this solidarity with the cause Solidarity 단결 the cause 는 대의명분 이죠 It is what si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네요 It is that 강조 고문입니다 덴메이크 댄스 마라톤 언 이벤트 언 라이크 애니하더 언 이벤트 언 라이크 애니하더는 다른 행사와 같지 않은 행사입니다 댄스 마라톤을 다른 행사랑 같지 않은 행사로 만들어 준 것은 바로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 이러한 단결입니다 Solidarity 단결이죠 Children's Miracle Network 댄스 마라톤은 Was founded 설립이 되었습니다 Found 설립하던데 과거 수동태가 되어있네요 By student 학생들에 의해서 In 1991 1991년에 In memory of 라는 건 뭐뭐를 기리며 라는 뜻이죠 Lion White 를 기리며 이것은 1991년에 학생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Since it's commencement commencement는 시작이죠 그 시작 이래로 그것은 headspread 퍼져나가왔습니다 To 어디어디까지 Over 100 universities and colleges across the country Across the country 라는 건 전국적으로 이 말이죠 그 시작 이래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대학으로 퍼져나가왔습니다 Each 이벤트 각각의 행사는 Is entirely restaurant 전적으로 학생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런 운영되는 이란 뜻이죠 And they all donate 그리고 그들 모두 기증합니다 100% of the funds raised 라이지드라는 과거 문사가 펀즈 꾸며주고 있네요 모금된 기금들이죠 모금된 기금들의 100%를 기증합니다 Directly 곧바로 To 어디어디로 대여 로컬 칠드런스 미라클 네트워크 호스피럴 그들의 지역 아이 기적 네트워크 병원으로 모금된 기금 100%를 곧바로 그들 모두 기증을 합니다 댄스 마라톤 have become tradition on campus and in the community 댄스 마라톤은 학교 캠퍼스와 지역 사회에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트래디션 전통이죠 year in and year out 해마다 strong throw the biggest party of the year for the children at their local hospital 그들의 지역 병원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그 해에 가장 큰 파티를 엽니다 slow 파티라는 것은 파티를 열 돈을 던지다 즉 파티를 열다 이런 뜻이죠 they stay on their feet 그들은 계속 서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36시간 동안 in honorable 라는 건 뭐뭐를 기리며 children who have been through so much be through 뭐뭐를 지나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온 아이들을 기리며 그들은 12시간 24시간 36시간 동안 계속 서있습니다 They dance for those who cannot 그들은 춤을 출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They do it for the kids 그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합니다 Question 1 1번 질문입니다 What do students do in dance marathon 댄스 마라톤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y raise money 그들이 돈을 모읍니다 For Children's Miracle Network Hospital in their community 그들의 사회에 있는 아동 기정 네트워크 병원을 위하여 그들이 돈을 모읍니다 Raise money 라는 것은 돈을 모으다 이런 뜻이죠 Raise 모으다는 뜻입니다 Question 2 2번 질문입니다 How are the funds raised from dance marathon spend 그러면 댄스 마라톤에서 모금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Fund raised 라는 것은 모여진 기금 이라는 뜻이죠 The funds raised from 댄스 마라톤 댄스 마라톤에서 모금이 된 기금은 Go directly to their local Children's Miracle Network Hospital 그들 지역에 있는 Children's Miracle Network 병원으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Directly 는 곧장 바로 이런 뜻이죠 Nationalwide 전국적으로 Involve 포함하다 Invaluable 소중한 Culminate 최고점에 다다르다 Coat 인용하다 Solidarity 단결 The Cause 하면 대의명분 파운드 설립하다 Commencement 시작 이라는 뜻이고요 In Memory Of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댄스 마라톤에 대한 참조 내용입니다 What is 댄스 마라톤? 댄스 마라톤은 무엇인가? 댄스 마라톤 Being Treated at University of Iowa State Family Children's Hospital University of Iowa State Family 아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 암 환자를 지지해주기 위하여 일하는 1년 내내 연중 학생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체가 바로 댄스 마라톤이다 댄스 마라톤 Voluntary Work Year Round 댄스 마라톤 자원봉사가들은 1년 내내 일합니다 To raise fund to support the entire family 레이즈 펀드는 기금을 모으다 이 말이죠 전체 가족 The entire family 전체 가족을 지지하기 위한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댄스 마라톤 자원봉사가들은 1년 내내 일합니다 댄스 마라톤 댄스 마라톤은 굉장히 길게 연장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걷는 행사입니다 They started as a dance contest in the 1920s 그것들은 1920년대에 춤 경연대회로서 시작됐습니다 as...로서 컨테스트는 경연대회입니다 And developed into entertainment even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그리고 1930년대 경제대공황 기간 동안 연회 행사로서 발전되었습니다 The Great Depression이라는 것은 경제대공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